소 hélas 그리고 오빠는 저렇게 disrespectful 오빤에 우리의 거리가 멀어졌다고 조금 더 큰 거잖아요. 오늘 다 왔어. 보면서 언니 언니 파는 거니까. 맞아요, 맞아요. 그래서 즐기면서 언니가 좋아하고 싶었죠. 이제 더 쇼가하러 오는 게. 아, 나 왜 어떻게 얼굴이 이뻐? 실례지만요. 요즘에 이렇게 하고 싶어요. 갑자기 이렇게 서운해진 것 같아요. 이리와! 이리와 이리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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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와 감사합니다! 안녕! 안녕! 아니 멤버 안 들어갔잖아요! 뭐하는 거예요? 나도! 나도! 이리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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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 안녕!